아 이번에 서브 미스 괜찮아 괜찮아 잊어 잊어 하나의 서브 성공 또 하나의 서브 미스 1대1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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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사가 탁구를 보여줘 자 서브 자 지금 서브로만 3점 다 났습니다 아 막상막하다 3대3 서브 백핸드 서브 오 나이스 서브 아 지금 당황했어요 이태환 선수 처음 보는 서브거든요 백핸드 서브가 나왔는데 저거를 받는 방향이 있는데 아직 이태환 선수가 서브 구질의 변화 파업을 빨리 못해서 리시우 미스가 정말 많더라고요 꺾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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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환아 실수만 하지마 그냥 넘기며 이긴다 어 받았어요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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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밀어줘야지 월터 안전하게 안전하게 월터 안전하게 안전하게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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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 5점 코트 체인지 하겠습니다 이태환 선수의 서브입니다 힘 빼고 태환아 파이팅 파이팅 자 서비스 범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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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게 빠르게 빠르게 멀리 좀 가는 걸로 연습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격이 될 것 같은 강박에 좀 말리지 않았나 이 구력에서 나오는 이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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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 네 이번엔 이태환의 스포츠 들어가면 들어가면 서브 범실만 없어도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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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브는 좋은데 들어가는 게 절반이고 안 들어가는 게 절반이네요 자 서브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태환 네 서브 성공 아 네트가 안 들어주네 나이스 나이스 야 태환 할 수 있어 완전히 흐름 잡았어요 야 태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해도 돼요 5만석 자신 있게 해도 돼 태환아 편하게 넘겨 그냥 서브 백으로 그렇지 둘 다 백으로 아 이태환의 미스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자신 있게 좋아 미스는 미스가 나오면서 9점을 먼저 9점대에 올라가는 5만석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서브 어 좋아요 아 나갔어요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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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했어 5만석 5만석 자 이제 게임 포인트입니다 한 점만 더 따면 5만석이 승리 자 이태환 11대 7로 5만석 선수가 승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